선수 생활은 제가 먼저 했는데 집사람이 같이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집사람도 이 운동을 즐기고 좋아해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수에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내에 당구실이 있어서 지적장애인 아이들이 당구를 참 좋아해서 저희 부부가 당구 교실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적장애인들에게 당구도 홍보도 할 겸 애들이 또 즐거워해서 저희 부부가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구 시합을 하다 보면 제가 질 때도 많이 있지만 또 남편한테 가끔 한 번씩은 이길 때도 있는데 성적은 저하고 같이 하다 보면 남편이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대회 출전하고 하면 경기에 참여한 걸로 만족하고 서로 즐기면서 그냥 레크리에이션처럼 즐기면서 다닙니다. 경기 결과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만 나온 이상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습니다. 이번 체중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연습은 막 결과가 나왔으면 좋고 여보 화이팅! 이번 대회 저희 남편도 긴장하지 않고 열심히 잘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또 다른 당구 선수들한테 모범이 되는 그런 당구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